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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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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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딱 먹는 거 보세요 감자 떡볶이 아래틸 갈리 고기를 그리고 할머니가 잘 익은 지옥에 담아요 고춧가루 생강 생강 손으로 구워주세요 양파 반죽 양파 육수 고추장 고춧가루 소금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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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추장 ס 들로 Ground UB 버베베베 버베 버베베 버베베베 조금 더 훔쳐서 양념으로 볶아주세요 참기름을 정도에 볶아주세요 이제 뺟고에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고 후 껍질을 조금 섞어줍니다 잘 볶아주세요 계란 거의 간장 사과 간장 중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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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과 피까랑 깨끗دي 계란 두근 계란과 청양기 깨끗이 쌀고기 참기름 마늘 후추 아이스크림 마늘 그리고 양파를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